안녕하세요 책데이 특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V3각형이라는 책입니다. 권은진지음 북수고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으로 V3각형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본능을 거슬러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 로드맵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출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자되는 핵심입니다. 50만 원을 덜 쓰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자로 보이려고 물건을 구매하고 겉모습을 꾸미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다 소비했던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모으는 재미, 돈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는 재미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힘들게 일했는데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한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주식, 쇼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울해서 맛있는 것 좀 먹어야겠어 라고 했다면 지금은 살만 찐다. 그 돈으로 스타벅스, 코카콜라, 코스트코 주식을 사자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단 할부로 사자, 미래의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했다면 한 달 50만 원 아끼면 오피스텔 건물주라는 걸 잊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일찍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했다면 반대로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노인 빈곤은 남일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에는 다 필요해서 사는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나중에 결제하자 아마 구매 욕구가 거의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했을 때 나는 전의 생각들을 하면서 월급을 다 썼습니다. 마음껏 쓰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아끼려고 노력했는데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절약하기로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한 푼 두 푼 아낀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옛말이고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티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은 한 달 용돈을 받으면 책을 구입하고 주식을 사 모으는 데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약이 목표였으면 이렇게 변화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절약한 이 돈이 나중에 얼마나 불어있을지 계산도 해보고 투자를 병행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하고 설레는 쇼핑은 부동산과 주식 쇼핑입니다.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중요한 것 한두 개를 정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모든 지출을 통제하면 지출 관리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커피, 채, 공부, 건강이 중요해서 이 네 가지는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 쇼핑, 외식, 사교육 등에서 절제를 합니다. 지출 관리도 투자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자기를 보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 습관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만의 습관, 데일리 루틴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깨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2초마다 한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자기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의 의식을 긍정적, 낙관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작성해둔 목표부터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자마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침 식사 전까지 정리정돈, 오늘 하루 우선순위 작성, 독서를 합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을 느끼며 명상하고 목표를 상기하고 좋은 글을 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보내고 나면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성취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유익하게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습관을 쭉 연결해서 모두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잘게 쪼갠 사소한 습관이 반복되면서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작지만 구체적인 습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뇌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점점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최대 7개까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시간 늘리기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1단계에서 설정한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면 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투입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1단계, 2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를 SNS에 선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언하고 기록하면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다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물주물, 결정을 미루지 말고 그냥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패라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에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로또나 맞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를 선택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내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겪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 후 결국 승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 월급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부자가 되겠다와 같은 목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는 40살 전에 회사를 그만두겠다. 월급의 부수입을 50만원 만들겠다. 50살 전에 순자산 20억을 탈성하겠다 등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단계별로 데드라인을 정하면 더 좋습니다. 10년, 5년, 1년, 매월, 분기, 매주, 매일, 무엇을 하면 좋을지 행동 위주로 목표를 설정하면 실천하기 쉽고 달성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둘째,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마음껏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느낌까지 생생하게 떠올리며 수시로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싶겠지만 꿈꾸고 기록하면 잠재의식에 변화가 생겨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셋째,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비전과 사명감은 행동을 지속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선한 목표,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지칠 때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결정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즉, 계속 시도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결심한 것을 성취까지 연결하려면 인계점을 넘길 때까지 매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들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말로 뱉은 것, 결심한 것을 행동합니다. 꾸준함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최고의 덕목이자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그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특히 더 지치고 힘든 날에는 며칠 쉬어가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부자가 됩니다. 누구나 겪는 낙담의 골짜기를 묵묵히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비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증식과 현금 흐름 창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순 자산이 30억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라면 은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생활비 이상으로 만들어야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산 증식은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은 미국 주식 ETF나 배당주로 만들면 좋습니다. 거기에 국내 주식까지 투자할 줄 알면 경제적 자유를 갖기 위한 최고의 무기 세 가지를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최소 5천만 원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절약을 해서 종잣돈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투자금을 확보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덜 먹고 덜 쓰는 과정을 겪으며 간절해집니다. 자신의 자산, 수입, 지출 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투자해야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게 되고 돈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또한 5천만 원을 모으다 보면 인내심도 길러집니다. 인내심은 성공하는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종잣돈을 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현명하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종잣돈을 언제까지 얼마나 모을 것인지 매월 투자금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 계획해야 합니다. 그 돈을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굴렸을 때 얼마가 되는지 복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과 팀을 만들고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소수의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자 되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왜 부자 수는 정보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을까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원래 나약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자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두고 뭐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실행력도 습관입니다.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실행력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성공법칙, 부자법칙이 있습니다. 2, 3법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2, 3법칙은 하루에 최소 2시간씩 3년 동안 꾸준히 돈 공부를 하자는 뜻입니다. 자기개발, 경제, 경영, 투자 분야의 책과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예산을 세워 지출하고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말고 본능을 거스르는 자금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루를 살면 매일 성취감이 쌓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하나의 판단이 틀렸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고 스스로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목표로 삼고 힘들 때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풍요로운 부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루 두 시간씩 3년 일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쉽게 부자가 되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내가 했던 의사결정의 합입니다. 나의 미래는 현재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복리로 성장합니다. 살아오던 방식대로 사는 건 편하고 익숙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최선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1%씩 더 노력해보자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70만원 월급쟁이에서 순자산 20억 투자가로 사는 비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위 1%를 만드는 부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 책 V3각형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